이거 진짜 좋은 말 할 때 암기 아니라 따라해 촌주가 따라해야 여러분 진짜 합격합니다. 촌주가 왕별을 쳐. 민정무선은 시험 출제 잘 됩니다. 단독문제도 출제되니까 민정무선 보겠습니다. 민정무선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신라 장적이다라고도 해요. 어디서 발견됐냐면 일본의 동대사에서 발견됩니다. 동대사의 정창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발견이 돼요. 어느 시기야? 통일신라시대. 어느 지역문서? 서원경. 이거 서원경 할 때 민정무선 살짝 이야기해준 것 같은데 정치사에서. 서원경이면 지금의 어디야? 지금의 충주야? 청주야? 청주라고 이야기했죠. 서원경이니까 청주. 중원경이면 충주 분명히 이야기했지. 지금의 청주 지역의 사회의 점촌을 비롯한 내게촌락의 이야기. 시기와 지역을 이야기했습니다. 통일신라시대, 서원경, 사회의 점촌을 비롯한 내게촌락의 이야기. 누가 작성해? 청주가 작성해. 일단 시험지 어떻게 장난질하냐면 지방관이 작성했다고 합니다. 청주가 작성해. 이거 진짜 좋은 말 할 때 암기 아니라 따라해. 청주가. 이거 따라해야 여러분 진짜 합격합니다. 청주가 매년 조사. 매년 조사 따라하세요. 작성은 몇 년마다? 3년마다 작성. 참 시험지 잘 속인다. 지방관이 작성하고 혹은 천주가 매년 작성하고 이렇게 말장난을 내버려요. 조사는 매년에. 작성은 몇 년마다? 천주가 작성하고요. 매년 조사하고 3년마다 작성합니다. 여기 내용들은 민정수가 작성된 목적은 뭘까? 노동력 확보하고요. 그리고 세금거들려고 만들었겠지 조세수치하려고. 보통 우리가 옛날에 수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조세수치하고 노동력 확보 중에 진짜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노동력 확보가 조금 더 중요하긴 하지만 다 같이 목적이에요. 민정부서가 만들어진 이유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민정부서 주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호구 이야기가 나와. 가장 먼저 사회점촌을 비롯한 청주 지역의 몇 집이 사냐를 파악하려고 해요. 그 다음 인구 이야기가 나와. 그러니까 호구와 인구가 가장 먼저 언급되니까 그만큼 노동력이 중시되는 사회였음이 확인되고 이해도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호구, 인구, 그 다음 토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가축 이야기도 나오고요. 나무 이야기인데 특히 뽕나무하고 이야기해요. 뽕나무 이야기까지. 그런데 시험에 제일 손뜰증도 잘 나온 내용 갑니다. 호구를 따라해봐. 호구를 인정의 다가에 따라. 인정의 다가에 따라 따라해야 돼. 집을 인정의 다가에 따라 몇 등급으로 쪼개냐면 아홉 등급으로 쪼개요. 인정의 다가라는 건 무슨 말이야? 가족 숫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 아홉 등급. 앞으로 우리 한국사 공부할 때 아홉 등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상상부터 하하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나중에 연봉구등법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인정의 다가에 따라 가족 숫자에 따라 호구를 아홉 등급으로 쪼개다. 기억하시고요. 인구는 남자만 조사할까 남녀 같이 조사할까? 남자만 조사할까 여자도 조사할까? 여자도 조사합니다. 남녀 각각 나이순에 따라 여섯 등급. 이 구자하고 육자를 얼마나 시험에 많이 속일까? 호구를 인정의 다가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상상호냐 하하호냐. 인구는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남자 여자 각각 여러분 그렇다고 소자, 추자, 조자, 정, 제공, 노공 이게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그런 거 암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변태적인 거 하지 마. 최한기라는 인물이 19세기 엄청난 기철학자 최한기가 있습니다. 최한기라는 인물은 개인적으로 편차해낸 책만 천 권이야. 역사라는 건 무한대라고. 그냥 하라는 거 마세요. 인구는 남녀 각각 나이순에 따라 여섯 등급. 됩니까? 그런데 토지는 이름이 몇 개 나와? 토지 이름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내실형답이라고 나와요. 내실형답. 연수유답. 연수유전답이라고도 하는데. 천주위답. 이거 세기가 좀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내실형이라는 관료에게 준 토지였을 것이다. 아니면 이 마을 사람들이 생산해서 관료에게 수조권을 주는 토지였을 것이다. 그렇게 좀 해석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관료에게 수조권을 줬던 토지는 관료전이었던 거 기억나?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신문왕이 관료전 지급했잖아. 그쵸? 연수유답은 이때 연은 뭘 이야기하냐면 굴뚝연자를 이야기해. 굴뚝은 당시 아궁이가 있었으니까 집집마다 있었다라고 해야죠. 이거는 집집마다 개별 소유했던 토지라고 파악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럼 개별 소유했던 토지 뭐야? 벌써 정치화에서 공부했는데. 오늘 또 하겠지만 정전, 성도광이 지급했던 정전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건 아마 개별 소유했던 정전일 것이다. 촌주의 답은 해석이 되지 않아 촌주를 위한 답. 촌주가 매년 조사하고 3년마다 민정문서를 작성한 대가를 지급받았구나. 그냥 무료로 작성해 주는 거 아니구나. 그리고 시험에 좀 덜 나오는 게 관청의 경비로 사용했을 것이다. 관, 모, 답. 마을 사람들이 말을 공동 생산했던 마전 이렇게 있는 거죠. 토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가축은 한 번만 똥으로 물어본 적이 있는데 말이나 소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되나? 말이나 소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만 돼지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뽕나무는 유실수니까. 이런 것들을 민정문서가 일본에서 발견되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민정문서가 많이 기출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똥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봐봐. 인구는 노비에 대한 기록은 있을까? 없을까? 노비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아니, 인구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노비도 조사를 한다고. 나이순에 따라서. 그런데 생각보다 노비 숫자가 많았을까 적었을까? 생각보다 청주 지역에는 노비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시험제 어떻게 출제해? 노비가 차지하는 생산력의 비중이 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정문서를 통해 노비 숫자는 확인은 됐지만 노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노비가 차지하는 생산력의 비중이 크지 않았다. 아마 어렵게 나온 거 많아요. 연수유다. 정전은 개별 소유인데 개별 소유면 집집마다 얼만큼의 토지가 있었는지 그렇게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 마을의 연수유다은 얼마나 그렇게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개별 소유 파악은 불가능하다. 이런 시험 출제 내버리면 어렵죠. 지금 누가 뭐래도 이론강의니까 여기 내가 필기한 내용들 먼저 잡으시기 바랍니다. 민정수는 중요해. 지칸을 고려해 연수유다. 감사합니다.